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지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EU 등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EU, 칠레 등 8개 나라입니다. 대구에서 이들 지역으로의 상반기 동안 수출은 13억 5천 9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% 감소했습니다. FTA 체결 8개 나라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40%로 지난해에 비해서 4.8%포인트 줄었습니다. 문제는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.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.